할렐루야 3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한없는 은혜가 뉴욕당에 또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감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준비함에 있어서 회장 목사님과 모든 준비위원 또 우리 임원들과 또 기도분과 여러 미디어 하시는 분들 또 안내로 수고하신 분들 또 각 교회에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으로 갖가지 또 헌신하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프라미스 교회와 단무원 모든 성도님들과 허윤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지금까지 한양에서 오늘까지 했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4시와 4시 30분에 우리 허윤진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강사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